등에서 접근 하자 어 쟤.. 나무들 어디가니? 유미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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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터어택! 아 아 아 아 아 조주는 완벽했는데 방향만 맞으면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진짜 하하하하 아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타란툴라 존음 너무 억울해 쪼구쪼구 혹시 내가 2주 비용을 눌러야 이게 진행됐는데 이걸 몰라서 계속 녹아담어서 벌고 있었던 거야? 2주 맞아요? 이거? 설마? 6,000, 7,000마일 가까이 모으고 4만원, 4만 벨가량 모았는데 아 왜 진행이 안 되지? 분명히 우리 너구리가 5,000마일 모아오면 뭐 집 진행해줄 거야 했는데 왜 진행 안 되지? 왜 진행 안 되지? 해서 2시간 가량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거였어? 뭐야? 아 내 인생 오늘 닌텐도 스위치로 동물에서 방송하는 사람 중 내가 제일 진행 느릴 거야 억울해요. 이래서 멍청하면요 멍청이가 고생하는 거예요 저 뒤에 환타 먹는 너구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걸 몰랐네 우리 귀여운 환타 마시는 너구리 좀 볼까? 마이홈 상단 집 만들어줘 아 쉽지 집 지어줘 야 집 없지 어떻게 사니 좋아하는 색? 나는 민트색 하늘 때 집을 강화시키면 너구마일리지를 업그레이드 해줬대요 초코보 회원정보를 업데이트 했어 마일리지 플러스 서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를 오후 방송할 때 할 수 있었던 거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다가 지금 하는데 지금도 할 수 있었던 진작에 할 수 있었던 거를 아 바보였어요 도끼 좀 만들까요? 나무 목재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통나무 말툭 말툭 박을 일이 있나요? 빨랫대야 이거 진짜 뭐야? 진작에 할 수 있었던 거를 미루다 미루다 이제야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 제가 없네요 할 말이 없네요 아 장식이에요 그냥 뭐 나는 또 뭐 뱀파이어 박을 이제 쓰는 건 줄 알았죠 마일 교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너글 마일 교환 오! 비행장에서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필수 아니야? 언제나 쓸 수 있는 도구 주머니 정리 테크닉 양말 가방 어 혹시 아 그렇게 대단한 그 인벤이 늘어나진 않구나 아 아웃도어 팬츠 돈이나 좀 더 먹을까? 아 나 봤어 너구리 옆구리 긁는 거 봤어 졸귀탱이 그럼 이제 뭔가 좀 특별한 걸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아니면 귀여움 수준이 너무너무 압도적이야 너무 귀여워 이 애들 여기 보세요 물고기 여기 여기봐 내가 받쳐준다 치사한 놈아 여기 보세요 여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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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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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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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뻑금뻘인 거 봐요 뻑금뻑금뻑금뻑금뻑금뻑금뻑금뻑금뻑글 그 자체는 농어 아웃 그 자체는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이 좀 더 다채로웠던 것 같아 위에 광장도 있고 그랬던 게 가자미 전화 받는데 부엉씨 혹시 여기 온다는 건가? 여기 박물관 생기나? 민트포란 섬에서 관리인 같은 일을 하고 있어 주인이야 주인 부엉씨 여기 올 거야? 헉 진짜? 부엉이 온대 부엉이 우리 부엉지 부엉씨 헉 오! 오! 오오오오오 아 부엉씨가 머무를 텐트? 아 나 박물관 자리인 줄 알았다 별로 악낸 킨다야 부엉이 집까지 내가 텐드 쳐야 된다니 팔아 부엉씨 텐드 팔아 농어 한 마리 더 있었다 한 이 정도? 음 부엉아 너 집 왜 이렇게 좋아? 넌 왜 이렇게 좋아?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닌데 부엉이 집 너무 좋아 너무해 혼자만 잘 살아 시영아 아 이게 경기 일으키게 되네 긴장해서 전갱이다 와씨 옛날에 엄마 아빠랑 전갱이 회무침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전갱이 비빔밥이랑 와 전갱이가 그렇게 생선 치고 안 비리고 상큼상큼할 줄은 몰랐어 아 배고파 아 전갱이 너무 먹고 싶다 갑자기 너무 생각나 이거 연타 안 해도 되는 거 알아요? 그냥 한 번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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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낚시 잡혀요 막 연타 하는 거 아니야 엉덩이 낚실때 또 부딪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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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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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트 비 오케이 아아 잡았다 소라게 소라게 전 좋아요 뭔가 귀여워 뭔가 집 집에 이고 집을 등에 이고 빨빨빨빨 거리는 게 너무 귀여워 사진 찍어야 되나 보다 찍어줄게 우리 귀요미 너구리들아 몇시 몇시 몇 contempor 아하하 미치 아하 미쳤다 너무 귀엽다 apenas 더하면 돌이 너무 수급이 안 된다 위기다 자원 위기야 이건 어차피 이젠 안 나오고 오늘 돌은 이것도 없고 없고 어 설마? 어우 예아 야! 바로 가버리네 불쾌해졌어 기분이 불쾌해졌어 젠장 저 녀석은 절대 여기를 보지 않을 거야 저 물고기 녀석은 절대 이걸 어? 아아아 찌가 자꾸 내려가 찌가 자꾸 흘러가 쟤 그건가보다 연어인가보다 폭포를 자꾸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저 이런 노래는 그냥 잡을 수 있는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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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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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오렌지 10개 먹으면 어떻게 되나 좀 볼까요? 아이고 뭐야 버렸어. 오렌지 10개 먹어봅시다. 배 터져 오늘 물 똥 싸. 오렌지 과섭지로 물변노. 물변노. 뭐 뭔데? 아 배부르다. 아 그냥 배부를 뿐이었어. 뭐 추가 옵션이 붙는 건가 했네. 뭐 힘이 증가한다던가. 체력이 증가한다던가.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배불러졌다. 이게 다야. 차란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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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이렇게 걸어 댕기는 거야. 저 공갱 모션 봤어요 쟤? 재한철가? 아빠를 퓭 시켜들어. 내가 대기 쓰나를 해야겠는데 차라리. 암살자. 침착한 암살자로. 등에서 접근하자. 어 쟤 나무들 어디가니. 유미이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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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아악. 카운터 아택. 아 아 아. 아. 아 조주는 완벽했는데 방향만 맞으면. 아 너무 아깝다. 저거 어떻게 레이드야 진짜. 파티원 모아서 가야되나. 야 어딨어 너 딱 기다려. 여기서 나 물고 튀었다. 나 기억해. 야. 야 이씨. 물고 튀는 게 어딨어.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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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잠깐만. 아 뭐 이거 사야되나요 하나? 내 생각에 마일포인포트. 더 많은 아이템. 야 필수다 필수 더 많은 아이템 모아 다니면서 이런 거 뭐 필수품 사야될 것 같아 예를 들면 가방 가방 늘리기랑 언제나 쓸 수 있는 도구 이거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없어 쇼핑할 것도 없어 이상하네 보관함 싸야 되는데 이제 인벤토리 부족한데 그냥 집 앞에 늘어놓자 쓰레기 같이 여기다가 쓰레기 같이 내 아이템 다 모아놔 아 광장의 물건 나 같은 놈을 완벽히 카운터 나 지금 테란툴라를 봤어 난 이번에 저 녀석을 끝장내겠습니다 아 이 새끼 사주경계 봐 저거 컴퓨터야 아 인간 아니야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테란툴라 저 놈 너무 억울해 아 열물난다 어딨어 테란툴라 이 새끼 어딨어 끝까지 추격할 거야 너를 박살 낼 때까지 추격할 거야 야외 야외 야외동물원 더 이상 수급이 없는 걸 꺼내 놓죠 인벤토리 정리할 겸 이거는 이제 오늘 더 이상 못 얻으니까 꺼내놔 좋아 야 사란툴라 나와 떠 이놈아 사란툴라놈아 근데 어딨지 음 뇨 뇨 뇨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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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엉덩이로기 또 부쳐졌다 하나 더 있지 이런 엉덩이로기는 뇨 야꿍 또 미꾸리네 미꾸리가 너무 많아 여긴 여기는 추어탕 장사하는 분들이 오기면 좋은 동네야 새하방 천지가 미꾸리가 나오네요 테란툴라 냄새가 나는데 어딘가에 테란툴라 놈의 흔적이 보이는데 지금 냄새가 난다 이 녀석의 냄새가 난다 근데 이 귀요미는 왜 나무를 들고 다니는 거야 아령이야? 아령이야? 야 귀요미 야 귀요미 나와라 비겁한 녀석 혹시 저기야 뭔가 암시하는 건가 아 소름돋아 혹시 또 뭐 나오려나 뿌지꾸 어 돌이 나왔네 완전 손해받잖아 황금알 넣는 거위를 부셔서 돌을 만들고 아까워라 헉 우리 저 친구 앉아있는 거야 지금? 너무 귀엽다 우와 앉아있어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엽다 나도 앉고 싶다고? 여긴 내가 좋아하는 자리라 안 돼 아 난 저 나무 몽지 들고 다니는 게 진짜 너무 귀여워 나무 들고 다녀 흠 이거 어디다 쓰려고 죽창 만들지도 몰라 저 녀석은 헬스 헬스 중독자였거든 뿌지꾸 내 직감으로 내 직감으로 여기다 여기야 진해 센티피드 짜렁 아 짜렁틸라 복수하고 싶은데 어딨어 얘 아으아 저 절대 못 잡아 여길 절대 안 봐 끈 없이 폭포를 향해 헤엄칠 뿐이야 오 오 이중이다 이중 수줍관이다 안녕 안녕 유행 홍화 Back 홀럽 계사 모aler idé 봤는데 세 hopefully 大 nue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